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만나요. 내가 깐장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럼 어떻게 잡아 내가. 아. 야 왜 그래. 야. 야. 야 야. 여러분 식사하실 때 부엌이 너무 좁아서. 여기 앞에 평상 하나 있어서 거기서 밥 먹으면 좋겠다 해서 평상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준비만 할지 사실 만드는 건 직접 하셔야 돼요. 여기는 자급자족이니까. 평상 만들기 위해서 살 퍼져를 마련하라 이거죠. 네. 앞으로 여기서 생활을. 그냥 만들어보자. 어차피. 아니 어차피 답변 찍자일 것 같아. 그래. 이제 맘대서. 한 번 줘보라고. 아니야 아니야. 상처만 보자. 상처만 보자. 상처만 보자. 야 이거 진짜 쌩점. 쌩점. 못 잡았다. 이걸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해. 설명서 다 볼까 한 번. 그래 설명서 보자. 아니 이게 내가 볼 것 같아. 내가 이 원리도 할 것 같아. 상처만 보자.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오 자신감이에요. 이런 거는 역시 적재열. 평상 구성품 확인하기에. 야 이거 그냥 진짜 피스바가가도. 진짜 만드는 거네. 아 이거 금방 만들어? 나 이거 피스 진짜 잘 봐봐. 아 그래? 연극할 때 이거 무대 만드는 거 있어. 그러면 일단. 나 이거. 하자. 평상 상판 15개짜리. 반장님이 제시한다. 일단 프레임 나눌 수 있도록. 2, 4, 6, 8. 뭔가 12개 맞아? 응. 12개. 3개 더 있어야 돼. 너무 많은데. 8개? 8개. 일단 상판은 뭐 여유로 넣었다 치고. 뭘 여유로 넣어. 아 여기 인심 좀 해 여기. 아저씨가 왜 여유로 넣어. 이게 보이지 이거. 위에 긴 거 이렇게 기게 돼. 아 오케이. 4개 이렇게 돼. 4개 이게 5개 되는 거야. 이거 그냥 저형적인 무대 만들기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내가 시킨 대로 해. 그 두 개 긴 거 두 개 일단. 여기다 여기다 깔아. 여기다가. 어. 그래 여기부터 여기까지 60대 다 체크하면 돼. 오케이. 어 그럼. 돼 죽어. 아니야 아니야 저거 먼저 하고. 이게 그냥 하면 안 돼. 어차피 여긴 2단다. 아니 이게 맨 처음에 잘못하면 이게 딱 수평으로 못 하면은 나중에 떨어진다니까? 응. 그래서 여기를 딱 대고 해야 돼. 그냥 이렇게 하고 앉아. 뭘로 지나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담아 내가. 손에다가 드릴질하게. 하지마 난 다쳐. 뭐. 여기 있다 뭐야. 한 번 잘 ride. 벨이 Daddy를. 상대한 반장 하나. 그럼오 문제다거나. 해봅할 수가 없는 거 같아. 이놈의 것 같아. 저기 봐봐 봐. 그럼 뭐야. 어차피 바닥에 평치가 아니라서. 대법도 또 똑같은데. 방을 박쳐 그냥. 형. 흠. 흠. 야 서열 정하자 그냥 한 명 말에 걱정하는 걸로 가자 뭘로 뜰래? 망치로 못 바꿔야 돼 망치로 못 바꿔서 서열 정하네 아 존나말말네 작업반장 정하는 거라 망치로 못 가게 해 망치로 못 가게 해 오케이 뒤졌어 너는 다섯 번? 나 원자를 해 내가 할까 먼저 해 반장들은 장갑 채굴이는 이거는 조밥들이 낚이는 거야 진짜 반장들은 손맛이 중요해 반장은 손맛 잠깐만 조밥을 잃는 호 Всё 처음엔 살살하는 게 낫냐 세게 하는 게 낫냐 아니예요 오케이 허허허허허허허허 오 오 오 오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결국은 망했다 아 이거 다 망했다 잭 Her 남자답게 할거야? 오 아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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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어... 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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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마자야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니 이렇게, 이렇게 다시 세우면 세우는 게 어딨어 다시 원래 자리로 가야지 원래 자리로 3분만에 담아면 되는 거야 아 지금 누르고 있잖아 아니 아니 안 눌렀어 새로 알지 그러면 새로 왜 새로 해 여기서 지금 해 아! 힛! 아! 힛! 오케이, 기동립이 있어요. 내가 잊었어? 자, 작업 시작할게요. 아, 이거 망치겠어야되는데. 인정할 거 인정하자. 네, 알려줄게, 알려줄게. 자, 지금부터 제가 지시할게요. 자, 정재현 씨. 아, 룰을 지켜야지. 아니, 저 할 줄 몰라가지고. 이게 아니라 할 줄 몰라. 밑으로 깎아야지. 그렇죠. 그렇죠. 피가 없어, 어차피 똑같아. 여기 오늘 피스 박아. 야, 야, 너 아리. 간다, 아직 돌리면 안 돼. 이거를 돌려? 아니, 이제 돌려. 야, 장갑 좀. 아니, 나 이거 손질러. 재율이 좀 드릴 해, 크게 해. 아, 이리 와. 이거 해, 이거 해. 아니, 나 잘 못해. 아, 이리 와. 이리 와 봐. 보여줘. 저기 지금 진짜거든. 여기 지금 진짜. 오, 정답해. 뭐야, 뭐야. 오, 잘하네.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자. 예의발장 시켜줄게. 자, 이게 어려운 건 없어. 자, 야, 이리 싸웠다. 자, 이거 넣고 그렇지. 자, 피스 주고. 이거, 이거 이제 치워줘.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가운데부터 해. 아, 그, 아, 반장. 너 저기 무릎 꿇고 손 좀 줬을래? 일단 이렇게 있으면 무슨 가운데부터 바꿔야 돼. 하나씩. 야. 아니, 가운데부터 하는 거야. 내가 리더야. 아니, 씨. 무슨 작업 한 번도 안 해보네. 그럼 반장이라고 나대. 에이, 씨X 안 해? 아, 왜 그래. 알싸, 알싸. 너 반장해, 너 반장해. 자, 너 반장해. 왜? 뭐 반장해? 다 어디 감상으로 나야? 자, 다 박아줘. 자, 다 박아줘. 자, 알았어, 사 해. 뭐해? 살살하니까 더 잘 된다 살살 한 번 해봐 살살 놓고 편쩍하게 박아봐 괜찮아요? 한 번 저기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게 안 막혀요, 지금. 뭐가 안 막혀. 왜 이렇게 흔들려요? 아, 드릴이 현처럼 안 해가 보였게. 아, 드릴이 현처럼 안 해가 보였게. 아, 드릴이 현처럼 안 해가 보였게. 드릴이 한 개만 빌려주세요. 드릴이 하고. 가부지게 하고 쫙 해야지 이렇게 윙을 그냥 응급을 준 주먹으로 다치지. 근데 일을 젊어도 안 해봐서 잔근육이 안 올라왔을 때. 잔근육이 안 올라와서 일을 안 해봐서 그만큼 온 적이 온실 안에 꽃이다, 이만. 너가 온실 안에 꽃이야. 아, 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그렇게 해도 알지. 그렇게 막아야 돼. 여기, 여기다. 그렇지. 필수, 필수. 박는 거야, 이렇게.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 줘봐, 갖고 한번. 하나 줘봐, 하나 줘봐. 야, 우리 잘발. 빨리빨리가, 나가. 자, 나가! 야, 바다 비순대. 빨리빨리 가져가! 나 쟤가가!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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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사 내리받는데 50분 걸려. 아 진짜요. 잘하세요. 형 저도 좀 박을까요? 안 돼. 그냥 이거 말고. 꼼짝없이 해결했다고 했지. 찍을 거 없어. 이게 다 무시히 해야 돼. 이게 돌쇠 아니야. 이게 돌쇠 아니야. 이게 왜 돌쇠예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야 누가 들어봐. 왜? 야 구름 개빨라. 진짜 좋아. 자 이거 했으니까 뭐 저거 뭐 줘봐. 뭐 먹을 거. 그 대신 우리 양심적으로 그냥 끓여먹으면 안 되니까 그쪽으로 끓여먹자. 와 기가 막히게 붙었다. 그니까. 오 연기도 난다. 대박. 다 들어가면 돼. 싹 다 들어가면 돼. 와 내 몸이 레전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와. 역시. 야 먹어도 된다. 야 진짜 레전드다. 우와. 누구 먼저 줄까? 재혈이 저 줘. 재혈이 보내줘. 송절이 이거 먹어. 아니야. 아 진짜. 먹어봐. 먹어봐. 와.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체기. 먹어봐. 진짜 맛있어. 야 너무 맛있다. 또 생선 먹어서 더 맛있는 거 같은데. 뭐가 더 맛있어. 너는? 이거? 이거? 어. 야야 달라. 어. 야 달다. 어. 썸네일 갈게요. 왜 이렇게 기회해 주세요 이제. 맛있다. 썸네일. 음. 이거 맛있게 맛있다. 응 진짜 맛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일단 등록하겠습니다 자 빨리 나와주세요